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해외 순방까지 데리고 다녔다는 반력은 팔라입니다. 알류산 열도에 갔다가 두고 오는 바람에 군함을 보내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루스벨트가 했던 말은 팔라 연설로 불렸습니다. 팔라는 죽어서도 루스벨트 묘지 곁에 묻혀 주인을 지킵니다.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가 셰퍼드와 함께 영화 20도의 도나오광에서 얼음을 지치다 셰퍼드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개를 구하려다 빙판이 꺼지면서 그도 함께 빠졌죠. 둘은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벽을 붙들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개와 우정을 맺는다는 건 그 개를 잘 보살피겠다는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송강이와 고민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풍산개와 함께 놀고 새끼에게 우유를 먹이는 다정한 사진을 공개하곤 했죠. 생명을 사랑하는 대통령의 자상한 모습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양산 사제에 데려갔던 둘을 반납하겠다고 사실상의 파양 통보를 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이유는 월 240만 원쯤 되는 사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대통령실이 약속 예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쿨하게 돌려보내면 된다는 다소 감정 섞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말은 좀 다릅니다. 사육비를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육비에서 200만 원을 차지하는 사육사의 인건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이견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연을 알 리 없는 송강이와 고미만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게 됐습니다. 말 나온 지 하루 지난 오늘 이미 양산을 떠나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된 동물학자 로렌츠가 셰퍼드를 데려갈 형편이 안 돼 잠시 맡겨놓았답니다. 셰퍼드는 가출을 거듭하며 불안해하다가 한동안 로렌처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이별의 고통이 컸던 겁니다. 사람들이 벌이는 이 모든 논란을 떠나서 저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리고 반려견을 돌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온화한 미소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사육비 때문이든 대통령실의 약속 파괴에 화가 나서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파양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 역시 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일 겁니다. 11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재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